안녕하십니까 준희연입니다 자 오늘의 TMI TOO MUCH INFORMATION TALK은 아주 큰 정수의 곱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율적일까 에 대해서 TMI TALK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아주 큰 정수 굉장히 큰 정수 값을 곱셈을 해보는데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정수 곱셈의 시간 복잡도 TIME COMPLEXITY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정수 곱셈 문제는 요렇게 예를 들어서 U가 123이고 V가 45면 U 곱하기 V 하면 5535가 됩니다 자 이 곱셈의 정수 곱셈의 시간 복잡도 TN은 이 N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 TN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곱셈을 하려면 이렇게 하죠 자 123 곱하기 45를 곱셈 하려면 자 3과 5를 곱해서 15 5와 2를 곱해서 10 5와 1을 곱해서 5가 되죠 그 다음에 4와 3을 곱해서 12 4와 2를 곱해서 8 4와 1을 곱해서 4 자 이렇게 곱셈을 한 다음에 요렇게 더 하고 요렇게 더 하고 요렇게 더 하고 요렇게 더 하고 요렇게 더 합니다 물론 요렇게 이제 각 자리 수가 요렇게 이제 1을 올리고 3이고 2 올려가지고 5가 되고 다시 1 올려가지고 5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올림투처리를 해줘야되죠 이렇게 이제 올림투처리까지 해주면 5535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의 크기 입력의 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123이라는 숫자의 자릿수 이렇게 디지시 세 자릿수죠 요는 그 V의 자릿수는 두 자릿수죠 그럼 이제 이거 둘개 다 고려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거 중에서 큰거 세 자릿수가 N이라고 생각해보십시다 그러면 TN은 즉 이 입력의 자릿수 입력 숫자의 자릿수 이 자릿수에 대해서 이 TN은 뭐냐면은 요 곱셈 물론 요기 더셈도 있지만 곱셈만 고려하겠습니다 이 곱셈을 몇번 하느냐 곱셈을 몇번 하느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곱셈을 하는거는 이제 얘가 세 자릿수니까 3 얘가 두 자릿수니까 2 해서 여섯번 곱셈을 하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그래서 이게 N이고 이게 N과 거의 같다고 보면 N 곱하기 N은 이제 거의 N제곱입니다 이걸 이제 비곱 표기법으로 비곱은 N제곱 알고리즘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N이 곱하는 두 정수의 자릿수라면 그 자릿수의 제곱판만큼의 시간복잡도를 가진다라는게 곱셈의 시간복잡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할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and conquer 그냥 곱하면 이제 O N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분할 정복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U가 56만 7천 8백 32 여섯자릿수 숫자죠 그 다음에 V가 9423만 7백 33 7자릿수 숫자죠 자 이 여섯자릿수 숫자를 곱하려면 곱셈을 아까 6 곱하기 7은 6,7,42 42 42번의 곱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셈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이렇게 얼마야 1,10,100,1000,000,10,000,100,000,100,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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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0 그리고 9,423 즉 9,423에 10의 3승 그러면 9,423,000이 되죠 더하기 723을 하면 v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를 했죠 분할을 했습니다 그죠 디바이드 분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칸커를 하면 되죠 곱셈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u 곱하기 v 는 요거 곱하기 요거죠 요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t 니까 요거 곱해서 요거 곱한게 요거죠 그죠 567 곱하기 9,423 곱하기 10의 6승이 되죠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한거 그러니까 832 곱하기 9,423 한거 하고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567 곱하기 723 한거 요거 요거 의 10의 3승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거 832 곱하기 723 요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만 했으면 a 곱하기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t의 곱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거를 더하면 된다는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도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분할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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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증복을 했죠 디바이드 앤 칸크를 썼죠 요 방법을 이제 조금 일반화 시켜보면 자 요는 x 곱하기 10의 m승 요 이제 m은 2분의 n이 되겠죠 그죠 반을 쪼갰으니까 더하기 y v는 w 곱하기 10의 m승 반을 쪼갰는거요 죄송합니다 w 곱하기 10의 m승 더하기 z 요렇게 이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한거를 가지고 uv u 곱하기 v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렇게 곱한거 xw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거 wy 더하기 요렇게 곱한거 xz의 10의 m승 더하기 yz 요렇게 곱한거 yz 요렇게 된다는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할 정복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요 수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됩니다 자 어떻게 옮기느냐 파이썬을 쓰니까 굉장히 쉽더라구요 u와 v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이제 이 u와 v의 디지트 수를 계산해야겠죠 u를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그 스트링의 길이 구하면 이게 n값이 되겠죠 n1값 u의 길이 디지트 수 그 다음에 v의 스트링 바꾼 다음에 랜스 하면 n의 2 이 중에서 더 큰거를 우리가 n이라고 생각해보자는거죠 만약에 u가 0이거나 v가 0이면 0 곱하기 0하고 곱하면 무조건 0이죠 그죠 그래서 리턴 제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스트레스 홀드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스트레스 홀드 값은 1로 두면은 이제 1의 자리수 2나 3 요렇게 2 곱하기 3은 또 분할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자리수니까 그래서 막 바로 그냥 u 곱하기 v를 리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m이 2분의 n이죠 그죠 2분의 n으로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 x는 u 나누기 u를 10의 m승으로 u는 x 곱하기 10의 m승이므로 이 c의 m승을 나누면 u가 되죠 그죠 u를 10의 m승으로 나누면 x가 되죠 그래서 x 값은 u를 10의 m승으로 나누었습니다 y 값은 이번에는 뒤에 거니까 잘라내는 거니까 모듈러를 하면 되죠 그죠 10의 m승으로 모듈러를 해버리면 10의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u에 대한 xy 값을 요렇게 구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도 wz 값을 요렇게 10의 m승으로 나누어 주고 10의 m승으로 모듈러 연산을 해버리면 나머지를 구하면 y와 wz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할해서 정복해야 되죠 자 x 곱하기 y는 아 w는 제기함수로 호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z도 제기함수로 호출하면 되죠 그리고 w 곱하기 y도 제기함수 호출하고 y하고 z도 y 곱하기 z도 제기함수 호출해서 이걸 각각 p1, p2, p3, p4라고 하면 아까 소식에서 본거 p1의 xw죠 자 xw의 10의 2m승 더하기 이거는 p2가 xz고 더하기 p3가 wy죠 그죠 wy의 10의 m승 더하기 p4가 yz죠 그죠 요 수식 요 수식이 요 코드가 요 앞에 나오는 요 수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준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코드로 옮겨줘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을 이렇게 구현해 놓고 threshold를 1로 줬습니다 1로 주고 그대로 이제 설명드린 대로 구현한 다음에 자 uv 값을 요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파이썬이니까 큰 정수 곱셈을 할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v 그대로 답을 출력해 놓고 그 다음에 요 함수를 호출한 값을 uv로 받아서 출력해 봤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를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큰 수 자 이 값을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5 6 7 8 3 2 9 4 2 3 7 2 3 5 6 7 8 3 2 9 4 2 3 7 2 3 이렇게 하면 자 그냥 곱한가 하고 가라 저 분할정복한가 하고 같은 결과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수도 아마 무리 없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큰 수를 곱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파이썬은 큰 정도의 곱셈이 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할정복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어보니까 자 라지 멀트 함수를 요렇게 4번 제기 호출을 했어요 그죠 반으로 쪼개서 2분의 n개로 쪼개서 4번 제기 호출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지 멀티피케이션 분할정복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t 2분의 n이 이제 제기 호출한 거죠 그죠 제기 호출한거의 시간 복잡도가 t 2분의 n이고 이거를 t n은 4번 호출했죠 제기 호출을 4번 했죠 그죠 그리고 제기 호출한 다음에 어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은 보니까 그 선형 시간을 넘어서지 않아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게 a 고 요게 b 고 요게 k 인데 마스터 정리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마스터 정리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복잡도 뽀개기 라는 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를 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고요 재생 목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 분석해 보면 t n이 b 고 오브 n 로그 b 의 a 승 즉 로그 2의 4 입니다 로그 2의 4 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오면 이건 1이니까 날아가고 2가 되죠 o n 제곱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길게 돌고 돌아와서 원래 o n 제곱인데 o n 제곱이 됐습니다 분할 정복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분할 정복은 뒤에 나오는 이 카라츠바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카라츠바가 만든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해보는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라츠바는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까진 똑같아요 u 와 v 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u v 가 x w 곱하기 c v e m 승 그 다음에 x z 더하기 w z 곱하기 c m 승 더하기 y z 이렇게 보면 재교출 할 때 y z w y x z x w 이렇게 곱셈을 이 재기적인 곱셈을 재기 곱셈을 4번 하죠 이거를 3번으로 줄여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합니다 먼저 이 x 플러스 y 곱하기 w 플러스 z 를 풀었으면 x w 더하기 x z 플러스 y w 플러스 y z 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이제 잘 살펴보면 요놈을 요놈을 이 x 플러스 y 곱하기 w 플러스 z 를 r 로 두고 요놈을 좌항으로 이동시켜서 풀었으면 요놈이 이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요거를 이동했고 요걸 이동하면 x w 플러스 y z 를 빼준 거죠 자 그러니까 요놈 곱한 거를 r 로 두면 요놈 곱한 거에서 x w 와 y z 를 빼주면 된다 요거를 알고 난 다음에 요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 6 곱하기 v 는 자 x w 는 그대로 보내줘요 y z 도 그대로 보내줘요 자 그런데 요 x w 플러스 y z 가 뭐라고 했습니까 r 마이너스 x w 플러스 y z 죠 그러니까 얘가 r r 이죠 요게 요렇게 정의했으니까 r 이잖아요 이거죠 r 마이너스 x w x w 있죠 그러니까 이걸 p 로 두자는 거죠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z y z 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죠 q 로 두자는 거죠 그러면 r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가 되죠 다시 말하면 자 이거를 이제 r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로 또 놓고 보니까 자 곱셈을 한번 해요 그죠 여기서 한번 해요 그죠 여기서 한번 해요 그죠 여기서 한번 해요 그죠 근데 요거 하고 요거는 요렇게 중복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곱셈을 한번 더 할 필요 없죠 곱셈에 있는 걸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곱셈이 몇 번입니까 세번이 되죠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 풀었으면 요렇게 풀었으면 코드로 옮기는 거는 간단해요 그죠 자 카라츠바 알고리즘은 요 앞에 거는 그대로 똑같고 나누는 것도 똑같고 뭐가 달라집니까 x 플러스 y 한 거 하고 w 플러스 z 한 거를 제기호출 하죠 카라츠바로 제기호출 하면 r 이 되죠 그 다음에 x 하고 w 곱한 거를 p 라고 두면 되죠 그리고 y 하고 z 곱하기 한 거를 q 라고 두면 되죠 그러면 p 곱하기 cv 2m 승 p 곱하기 cv 2m 승 p 곱하기 cv 2m 승 더하기 r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곱하기 cv m 승 더하기 q 가 되는 그러면 곱셈은 제기호출은 여기서 한번 두번 세번 이 되는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카라츠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달라지는건 요거밖에 없죠 tn을 t2분의 n 반으로 쪼개는 것도 똑같죠 밖에서 처리하는 것도 다 선정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달라졌어요 4 4에서 3으로 줄이고 제기호출을 한번 줄인거죠 그러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그 a의 b 이게 b고 이게 a니까 로그 2의 3이 되고 로그 2의 3은 계산해보면 1.58이 돼 그러면 이제 o n 제곱에서 o n의 1.58 승으로 나눈거에요 루트 n이 루트 2가 1.414 정도 되니까 거의 루트 시험과 비슷한 정도로 내려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시간에 어 시간 복잡도 향상 이고 만약에 이런 어 큰 정수의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은 어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엄청나게 큰 속도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카라츠바 스파 알고리즘 즉 큰 정수를 곱셈하는데 예의 시간 복잡도를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5n 제곱인데 이거를 5n의 1.58 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 핵심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칸크 알고리즘이었고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이기 때문에 카라츠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강의할 때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어렵죠 그죠? 근데 제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해 보니까 그 세부적인 것을 다 제거할 수가 있어서 알고리즘만 이해하는 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곱셈을 하려면 우리 파이썬처럼 C나 C++에서 저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수 2의 64성 보다 더 큰 수는 2의 65성 쯤 되는 이런 큰 수는 인터저나 롱인터에 저장할 수가 없죠 그죠?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배열이나 바이너리 스트림에다가 저장해서 곱해야 되니까 실제 구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큰 정수의 곱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카라츠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